원래 이제 의사선생님이 이제 물부터 해가지고 뭐 죽 그 다음에 뭐 조금씩 이렇게 어 천천히 장을 달래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한번 먹어보셔라 그런데도 뒤집어지면 물밖에 물만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림없이 그냥 바로 태어나자마자 구운 치킨부터 뜯어버렸어요 어 물론 이제 어 바 그 뭐야 얼마 안 먹었습니다 한 해봤자 한 세네임 세네임? 세네임 먹었어요 세네임 먹었는데 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부모님 이제 아버지 생신이신데 오늘도 그 백숙집 가가지고 거에 가가지고 이제 그냥 죽이랑 그냥 매운 김치랑 그냥 아주 그냥 야무지게 먹고 왔습니다 예 떡갈비 먹고 불고기 먹고 예 그래가지고 뭐 예 약은 근데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네 약은 꾸준히 챙겨 먹고 있고 뭐 지금까지 별 탈 난 건 없습니다 예 별 탈 난 것도 없고 예 뭐 나아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음 아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